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 일주족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뭐 국회에 1번 등장하면은 그 주 내내 저희도 뉴스로 다뤄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 상황에서 또 빠짐없이 나오는 게 한동훈 장관은 자기 정치를 한다. 뭐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정치할 거다. 이 얘기가 꼭 따라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또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1마디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100%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번에 질문 나왔잖아요. 국감에서. 네. 뭐 절대 안 합니다 한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 없다는 건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전부터 국회에서 답변하신 거나 여러 가지 태도 같은 걸 볼 때 굉장히 자기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꼭 쫓아가가지고 한 대 더 때립니다. 아니 근데 그걸로 또 시원하다. 인기도 올라가고. 그게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거고. 자기.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발판으로 지금 정치적 자본으로 지금 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100% 정치한다라는 의미는 그럼 다음 총선? 총선이죠. 아까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대답을 하면 되지 자꾸 저렇게 말꼬리를 무는 거 안 좋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은 그거를 자기 정치, 자기 인기몰이의 수법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총선에 100% 나온다고 장담을 해요. 민주당 하는 거 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인으로 자꾸 대비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엄청난 정치인으로 키웠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마저 국민의힘이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쓸데없이 질의했는데 그 질의의 내용이 허술하니까 한동훈 장관 인기만 올라가고 지지자들이 생기고 팬덤이 생기고 100% 민주당이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 앞으로 정치할 거야라고 민주당이 물어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일은 모릅니다. 정치를 할지 안 할지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모를걸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희화화되는 이런 과정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국회라더라도 행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좀 진중하고 무겁게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